안녕하세요. 여기는 우리 동네의 옥가닉식품점입니다. 떡볶이였스고요. 안에 1층에 있는 곳입니다. 건강한 먹거리. 건강식품. 로디. 한우. 먹거리 좀 사가지고.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귀가 아플 때 쓰는 마스크 방법입니다. 얼굴이 절대 크서가 아닙니다. 몇 시간 더 쓰고 있다보면 귀가 아파서 그래요. 굿 아이디어. 저희가 갈 집은 2층으로. 네. 2층으로. 떡볶이였스쿨을 2층으로. 여기는 맛집품이 많네요. 지금도 이른 저녁시간입니다. 이곳에서. 떡볶이였스쿨. 숙의 만두. 핸드칼밥. 미인명도 우선같은. 되게 좋을 것 같네요. 떡볶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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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야 깍지온다. 떡볶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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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빙건. 칼갓수 1개 하고요. 밀면 2개 하고요. 비비밀면 1개. 고기왕만두 1개. 칼갓수 2개 해주세요. 전부 다 소자로 될까요? 밀면. 네네네네. 네. 메뉴판이 여기 있고요. 인테리어는. 네. 이렇습니다. 정한 대결을 보면서. 기본 그릇이 이렇게 나오고요. 저쪽에 가시면 육수하고. 간단한 밑반찬과. 물을 쓸 겁니다. 날씨가 조금 쌀쌀한 육수를. 마셔봅. 냄새가. 깍두기. 육수만 마셔볼게요. 음. 깔끔한 멸치와 고기 약간 중간 같은데요. 거기서 약간 매콤한. 마셔봅.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. 짜자잔. 브라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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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남문통원. 1인분이야. 1인분. 7,500원. 해문칼국수. 1인분. 와. 조개도. 여기 들어있고. 이게 1인분이야? 1인분. 1인분. 이제 데려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비빔 어디로 볼까요? 비빔. 여기 있어요. 여기죠. 이거는 1인분이 1인분. 1인분. 1인분이. 이제 물밀면을 한번 먹어볼까요? 오 양이 많아요. 아 웬만하면 제가 그냥 먹는 스타일인데 스타일이 구겨지는데요. 저는 식총이랑 겨자를 좋아하는 편이라 좀 넣겠습니다. 부산한 밀면이죠. 먹어볼게요. 아 진짜 맛있어. 국물이 아주 깔끔합니다. 면 자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기본 양이거든요. 대짜 천원만두쯤 양이 도대체 얼마일지 참 궁금한데요. 정말 부모님이 저희한테 들어주시네요. 양이 너무 많다고. 네 맛있게 드세요. 네. 와 손만두라고 합니다. 고기만두. 일단 만두는 겁니다. 속을 열어봐야 안답니다. 그냥 피가 아주 얇은 것 같은데요. 어머. 와 깔끔해. 고기랑 야채가 꽉 차있습니다. 의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성공을.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내 이 메리프 위기사네. 여러분도 같이 깻깻 와요. 와. 와. 텸탄동. 와. 핫폐 선동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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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잔. 클리어. 오늘 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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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까지 즐기세요